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에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도 계속 지금 4자릿수 그러니까 1000명대 이상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특히 지금이 좀 휴가철이기 때문에 좀 이동량이 많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도 좀 그런 영향이 있다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이동량도 중요하고 휴가철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돼서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큰 틀에서 이렇게 좀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00명대 넘는 게 지금 한 달이 더 먹고. 그러니까요. 최근 1700명 또 주말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한 1400명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볼 필요가 있고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금 연일에서 60에서 70%, 비수도권이 30에서 40%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수도권은 정체 상태에서 약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분명히 보이고 있고요.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비수도권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초기처럼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지만 정체 상태지만 계속 증가하는데. 꾸준히 늘고 있는 느낌이네요. 꾸준히 조금씩 늘고 있는 거죠. 이게 크게 두 가지겠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마도 지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증가된 거를 상쇄할 만큼 과거처럼 효과적이지 않구나. 두 번째로 휴가철이라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서 이동량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정체가 아니고 감소가 안 되고 조금씩 증가하는 거 아니냐. 비수도권의 확산과 감염 우려, 이 부분의 통제가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어쨌든 여름 휴가철을 보내고 있지만 이 상황이 혹시 가을 혹은 또 겨울 여기까지도 가는 건가에 대한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좀 아까 말씀 그대로 말씀 이해해 주신다면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2주 연장 같은데 이 거리 두기 단계로 급속하게 확산세를 감소세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이 거리 두기의 효과가 강력하지 못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고. 그렇죠. 따라서 좀 장기간 갈 것 같다. 그래서 감소세로 좀 꺾을 수 있더라도 급격히 안 돼서 아무래도 추석 전까지는 이러한 감염 우려가 계속 유지되거나 감소되더라도 약간 감소하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혹시라도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나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복병 요인을 만난다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겁니다. 사실 최근의 상황을 좀 보면 40대 혹은 또 50대 연령층에서 위중증 환자라든지 아니면 사망자 수가 이제 크게 좀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집계들이 나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그 델타 변이 뭐 이런 바이러스 변이의 영향이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아직은 볼 수는 없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위중증이나 사망률을 높이는 것은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체 확진자 수자가 증가하니까 그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도 좀 증가하는 비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달에 한 1만 6천 명 정도 확진자가 지금 7월 달에 4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연히 위중증 환자도 늘 수밖에 없고요. 어제 날짜 기준으로 369명이 위중증 환자였고 어제 하루 만에도 4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전체 위중증 환자의 사용 병상 수는 약 900개 정도가 있습니다. 900개요?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이 지역적 편차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수도권에서 병상 수가 부족해지거나 지역 간 편차가 있을 가능성과 위중증 환자, 그중에서 또 위중증 환자, 에크모 치료 병상 수가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부족해지 가능성이 있어서 사망률을 좀 증가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방역당국과 의료계가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40, 50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나이 연령대가 아직 이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크게 높은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변이에 대한 방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결국은 백신의 보편적인 접종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청장년층, 50대 미만에서 백신 접종이 아직 보편적으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감염도 확산도 일어나고 있고 또 거기서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백신 접종을 어떻게 빨리 신속히 하느냐가 지금 현재 최대의 관건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렇게 신규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것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델타 변이라든지 이런 변이 때문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라는 확진 사례도 지금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두 명이 나왔는데 두 명 다 백신을 맞고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라고 해서 혹시 지금 저희가 맞고 있는, 혹시 맞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백신들을 델타 플러스 변이를 막을 수 없는 그런 백신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막을 수 없다. 혹은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표현이 증장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로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 하나 더 변이가 일어나서 변이가 두 군데가 일어난 변이고요. 지난 3월 영국에서 유럽에서 확인되기 시작해서 인도의 사망 사례까지 나왔는데 감염 확산 위험도는 증가시키는 것 같지만 아직 위중증이나 치사율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아직 걱정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현재의 생각입니다. 지금 돌파 감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두 분에게서 지금 델타 플러스 변이가 국내에서도 두 건이 확인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보고를 보면 예방접종하신 분 중에서 이런 돌파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는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방접종을 예방접종이 100%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항상 통계적인 오차가 있으니까요. 그중에 그런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돌파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사실인데 설사 돌파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위중증으로 가거나 악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그래서 최소한 감염 예방 효과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사망에 이르거나 치사율을 높이지 않는다.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는 점에서 꼭 그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같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바이러스 얘기를 할 때 말씀해 주신 치명률, 이런 치명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확산력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델타 변이가 확산력이 좀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강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델타 변이도 그런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고 하면 지금 돌파 감염 사례가 나타났지만 이게 아닌 백신을 맞지 않는 분에서 또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이 안 된 분을 통해서 확산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좀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만 감염력이 높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더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가요? 지금 돌파, 델타 플러스의 감염이, 변이가 델타 변이까지 포함해서 재생산지수라는 것 감염재생수의 감염력을 보는 지표가 한 5에서 7 정도 됩니다. 그럼 상당히 높은 건가요? 높은 거죠. 원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2 정도니까 그것보다 3배 정도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2, 3배 정도 넘는. 그러니까 지금 확산이 이렇게 되고 있겠죠. 감염력만 놓고 보시면 수두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어릴 때 알아들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수두가 8이 넘고요. 8이 넘어요? 네, 홍역이 평균에서 18 정도 됩니다. 홍역이요? 네.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감염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판데믹이든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관리할 수 있죠. 물론 백신도 있고 다 거기서 똑같이 있습니다. 치료제도 있습니다만 결국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치사율입니다. 치사율. 치명률, 치사율이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치명률과 치사율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는 것. 즉 독감, 인플루엔자처럼 관리가 되는데 되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다만 보편적인 백신 접종이 되어야만 그런 과정을 진입할 수 있겠다는 것이 아직 시간이 조금 몇 달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도 지금 예방접종이 되지 않은 50세 미만의 나이 연령대도 10부제를 활용해서 사전 예약도 진행하고 할 텐데 백신을 맞는 과정에서 돌파 감염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부스트샷이라 해서 추가적으로 백신을 맞는 경우도 고민하고 있고 또 실시할 예정인 곳도 있는데 우리도 부스트샷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 상황에서 그런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결국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사율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앞으로 방점을 두어야 된다면 결국 치사율과 사망률은 고령자에서 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면역력이 약하거나 취약하신 기촌 질환자에게 코로나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령자와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에게 부스터샷을 추가 접종을 한다면 사망률이 더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보건학적, 의학적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도 이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설사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변이가 이런 개도국이나 이런 데서 생겨서 또 우리나라에 유입되면 다시 또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백신을 먼저 접종시키는 게 먼저라는 말씀이신 거죠?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이 좀 같이 이루어지면서 필요한 경우에 여유가 있는 국가들은 추가적인 접종도 고려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백신의 공급과 수요와 공급이 좀 엇갈리는 거죠. 접종과 형평성이 좀 안 맞다 보니까 굳이 부스터샷 백신을 해서 개도국은 아직 전혀 백신이 안 이루어졌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좀 공조와 연대를 국제적으로 같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뭐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나가면서 좀 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백신 접종 전략을 부스터샷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전 세계적인 이슈이다 보니까 세계적인 상황을 좀 전체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우리도 어쨌든 백신 접종에 대한 전력을 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정부도 지금 로드맵을 그려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로 접종이 이뤄진다면 9월에 이제 전 국민 70% 접종 그래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가는 어떤 로드맵은 제대로 좀 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네, 뭐 현재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로 9월, 10월에 접종을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11월에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잘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델타 플러스 변이가 이제 또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감염력이 증가됐기 때문에 집단 면역의 목표도 과거에 70%에서 최소 75에서 80% 5, 60% 면역 접종자를 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만 좀 작은, 마이너한 체인지 변화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정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백신 접종은 18세 이상까지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16세, 17세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까지도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청소년 백신 접종까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청소년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에 두고도 좀 의학적 소견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백신 접종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당연히 청장령층과 사회활동 인구부터 시작해서 고령층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하고 나중에 이제 소아청소년까지 가야 되는 순위에서 우리가 아직은 조금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관건은 이런 소아청소년에서의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통한 안전성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성 연구 결과 데이터가 아직은 좀 부족하고 그 안전성에 대한 18세, 12세에서 18세까지의 소아청소년에 대한 임상시험 연구를 대규모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소아청소년도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백신 접종을 소아청소년에게 확대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은 4단계라는 최고 단계로 격성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코로나19 상황도 1년 6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많이 피로도가 높아진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바캉스기 아니라 이동하는 것도 많아지고 백신에 대한 우려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여서 교수님께서 좀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홍민 여러분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많이 지쳐가시고 벌써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경제 충격도 큽니다. 우리가 이제 무작정 거리 두기 지켜주세요. 좀 힘들지만 이렇게 종참해 주세요라는 막연한 부탁은 아니고요. 백신 접종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9월, 10월까지 앞으로 좀 짧은 시간 동안만 마지막까지 좀 정부 정책에 사회적 거리 두기에 또 개인 방역에 신경 써주신다면 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볼 때까지만 좀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려달라가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월, 10월 이렇게 좀 시안을 주시니까 그래도 좀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다라는 희망이 생기는데 역시 뭐 관건은 백신의 예방접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최재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코로나19 상황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만큼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조치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죠.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빈 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영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어렵다라는 얘기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도 나름대로 세금 유예라든지 금융 지원 등을 검토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황을 좀 짚어보면 거리두기가 강화돼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고 정부가 또 나름대로 지원책을 내놓지만 여전히 부족하면서 또 어렵고 이런 어떤 악순환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고 있어서 진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에는 그게 될 것인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도 죄송하지만 굉장히 일시적이고 위봉적인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비율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코로나와 관련한 단기적인 대책, 그것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워낙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조금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자영업자 숫자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통계에 보면 99년부터 급격하게 늘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까지 고도 성장하면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IMF라는 충격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직장을 떠나서 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도 굉장히 경직적으로 노동의 유연성이 IMF 이후에 자기 남은 직장으로 지켜되겠다라고 하는데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되고 또 경제가 옛날만큼 성장을 안 하다 보니까 새로운 취업의 기회는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건 노동의 유연성이 너무 IMF 이후에 줄어 있다는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을 살린 것. 또 하나는 결국은 사회안전망 시스템의 재구축입니다. 그럼 직장에서 중간에 실직을 하거나 혹은 나중에 정년퇴직을 하면 연금이나 혹은 다른 사회안전망으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생계형 창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지난 정부에서 연금 계획은 전혀 손도 못 댔고요. 노동 계획도 사실 알다시피 굉장히 미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온질적인 해결책을 염두에 둬야 하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보면 결국 자영업자들 특히 최근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든데 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런 어떤 일선에서 방역은 상당히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한 것 같던데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캠페인을 부리면서서 너무 예측 가능성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잡힌다 싶어서 풀다고 하면 오히려 더 갑자기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앞 시간에도 조금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우리 하루아침에 아마 이 바이러스가 근절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영업자들 혹은 서비스업이나 요식업 하는 분들한테 예측 가능성을 둬야 하는데 갑자기 7인 이상 풀겠다고 했다가 2인까지만 해라 이런 식으로 너무 이게 정책이 조변 습기를 하다 보니까 예측을 못하는 거죠. 이를테면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아까 앞에 최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런 정도 우리가 3단계 정도는 유지하겠다든지.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백신의 바이러스의 근절이 어렵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내에서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정책이 너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갑자기 바뀌니까 자영업자들도 어디 신문 보니까 생선회를 몇 톤을 들여다녔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2인 이상 조치가 내려져서. 폐기하고 내려야 되는군요. 몇백만 원, 몇 천만 원 폐기했다 그런 보도도 봤는데 그런 예측 가능성은 정부가 조금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하나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결국 이런 코로나 사태의 바이러스로 말면 아마 전 국민이 피해를 입은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한 20% 정도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심으로 피해를 입었으면 제가 볼 때 한 60% 정도 국민은 그냥 직장, 물론 생활은 많이 불편해졌지만 직장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한 20% 정도 국민은 더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온라인 몰을 운영한다든지 택배물을 한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20%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파퓰리즘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지금 전 국민 재난금 지워도 쓸 수도 없잖아요. 2인, 3인 이상 모임도 못 하는데. 그래서 정말 그런데 만일에 꼭 필요한 사람들 우리나라 국시청 조사 자료가 좋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필요한 소상공인 위주의 좀 화끈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보다 더 적은 재원으로 저는 충분한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항상 이렇게 한편으로는 파퓰리즘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의되고 그러고 나서 남은 재원을 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을 해보니까 다 부족한 거죠. 둘 다 받는 사람은 다 부족하고 실제로 현실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나온 조치도 사실 금융지원, 세금 유예 혹은 상환 유예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언발의 오줌 내기시고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사실 어쨌든 거리 두기 강화하면서 영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약이 됐고 그러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득을 보전하는 거는 지금 피해 보상도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고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것도 채무 만기 연장해 주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 그러니까 빚 갚는 걸 좀 밀어주는 정도 나중에 하라는 얘기밖에 안 돼서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라는 지적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소위 말하면 불금이거든요. 불타는 금요일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오늘 사실은 매출을 올리고 수익도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도 준비하고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여야 될 시간 아닙니까? 원래 가장 바쁜 날이라고 할 수도 있죠. 가장 바쁜 날인데도 불구하고 불 꺼진 불금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20일 이후에 본격적으로는 코로나 공급을 6월 정도로 기준으로 하면 한 1년 3개월 정도 불 꺼진 금요일을 계속 맞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대처를 제대로 내놓고 안정적으로 이제는 좀 지원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4단계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또 할 수 없이 나와서 겨우 말씀하시는 부분이 세금 내는 걸 기관을 갖다 좀 유예해 주겠다.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유예해 주겠다. 사회보험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제가 현장에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그걸 관리하는 세무사들한테 물어보니 세금 문제는 이제 붕괴 한 번씩 세금을 냅니다. 부가세를요. 그런데 그걸 갖다 유예해 주는 것도 고맙기는 했다. 당장. 그런데 이거 세금 안 낼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홀라당 써버리고 나면 사실은 또 이제 세금을 못 갚아가지고 집이 압류되는 상황으로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대상인 거고요. 건강보험료도 유예는 해 주지만 건강보험료도 안 되면 병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예라는 것이 아주 임시방편이고 단기적인 부분이라서 이거는 뭐 제대로 된 지원이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정도의 안으로 가지고 어떻게 이제 다시 이제 4단계 연장을 하면 하겠냐. 지금 하루에 자영업 점포들이 995개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한 45만 개 정도 점포들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4단계가 되고 나서 매출이 감소된 부분이 밥집 소위 식당은 한 31% 정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술집은 한 38% 정도 그러니까 호프집이나 주점은 사실상 절반 이상으로 이렇게 실제로 하긴 하면 절반이 가까이 떨어질 이런 상황들로 다 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매출이 그냥 한 30% 감소했다 이러면 나머지 70%로 살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수익은 어느 부분에서 발생합니까? 수익은 인건비 임대료 뭐 카드 수수료 그다음에 요새는 배달 앱 뭐 여기까지 다 대고 나면 수익은 사실은 매출 80% 위에 부분 20% 그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30% 떨어진다는 거는 지금 식당이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적자라는 거예요. 적자의 높여서 허덕이고 있는 이 순간에 일상적인 그런 지원 늘 하는 그런 멘토로 날릴 것이 아니고 매월 얼마씩 줄어드는 매출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에 정부가 경제성장률 이야기할 때 30550클럽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5천만 명 이상 국민을 두고 3만 불 이상 소득이 되는 국가 그게 우리를 포함해서 7개입니다. 대통령이 지난번에 웅크타드에서 선진국으로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선진국답게 30550클럽답게 가장 힘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자영업자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 홍랑이 부총리 얘기한 것 중에 지금 이런 세금 유예라든지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좀 눈에 띄었던 게 구독 경제 시장에 참여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맞습니까? 대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미봉책이죠.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 게 사실 우리나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상거래 중에서 전자상거래 e-commerce라고 하는 전자상거래 비중이 한 35% 되는데요. 미국은 한 15%, 세계 평균도 한 15%가 채 안 됩니다. 두 배가 더군요. 이미 우리나라는 굉장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세계 최고의 인터넷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 보급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들여다보면 흔히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00년대 이후에 대학을 다닌 디지털 세대하고 그전에 대학을 다닌 저 같은 아날로그 세대하고 나누어지고 사실 이 아날로그 세대는 아무리 교육하고 해도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컴퓨터를 가지고 만지면서 자란 세대들하고 그걸 새로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세대들. 식당 가서 키오스크 다루는 것도 어려우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저는 교직에 있다 보니까 조금은 다를 줄 압니다만 제 친구들 주위에 보면 50대, 60대들은 사실 스마트폰과 기본적인 건 하지만 실제로 기계를 딱 컴퓨터로 갖다 놓고 조종하라고 하면 전혀 못하거든요. 어렵죠. 그런 걸 가지고 당시 상공인들 디지털화 좀 하면 잘할 수 있으니까 해봐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저는 뭐라 그럴까요? 이건 너무 좀 추상적인 이야기다. 그런 말씀도 또 들고 싶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화에서 우리나라가 제조업도 이미 로봇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특히 디지털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세대들이 일자리 문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 식당에 가보시면 로봇이 이렇게 음식 배달해주는 게 꽤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샵 같은 컵샵 같은 경우에는 이딩만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오스크, 디지털 키오스크에 딱딱딱 주문하고 그건 뭐냐 하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급격화 상승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건 맞는데 동네 영세상공인들마저 이렇게 다 디지털화되면 일자리가 그만큼 쉽게 지적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그게 바람직한 정책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초기 자본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로봇 배달부라든지 그죠? 키오스크 같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당장 매출이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탁상공론이 아닌가. 물론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들한테 과연 주요 과제로 지금 이걸 추진해야 될 과제는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구독 경제가 현재 트렌드가 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많은 곳들에서 뛰어들고 있긴 한데 사실 이런 것들도 규모의 경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소상공인들보다는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 유리한 거지 이게 소상공인들한테는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걸 얼마나 또 시도할 수 있을까라는 데서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저께 3천 군대를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까지. 그런데 우리 지금 소상공인 지원하는 매출이 줄어들거나 집합금지로 인해서 이렇게 점포 수 있을 대상이 178만 개입니다. 178만 개요? 178만 명한테 지원한다는데 지금 3천 곳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니까. 이게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고. 저는 TV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살리는 거 보면 TV 프로종의 골목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을. 백종원 씨가 나와서.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골목식당 프로그램보다도 오히려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느냐. 내년에 있을 구독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주고 그게 무슨. 그래서 요즘 과거에 우리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 홍두삼이, 홍백기, 홍결기 하다가 요즘은 생색 홍남기 선생이라고 유행되는 언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지원으로 국민들 지금 당장에 지금 시장이 어렵고 당장에 호프집 주점이 문을 닫고 있고 당부장 PC방이 다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헬스클럽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려워 죽겠는데 여기 지금 디지털화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대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소상객님들을 들리면 얼마나 기가 막혀 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지원, 당장 급한 지원 이걸 분리해서 정부가 대책을 써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죠. 이거는 점진적으로 중소기업 중앙회라든지 중기청이 하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이죠. 당장 아까도 우리 최 교수님 이야기하셨지만 9월에서 우리는 집단 면역 거의 추석점에서는 완료되는 걸로 알았는데 아까 최 교수님이 9월, 10월 이야기하셨거든요. 10월 이런 소리. 아까 최 교수님 방역 전문가가 하시니까 10월도 또 넘어가는 거야. 이러면 가슴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오늘 내일이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데 지금 사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구독경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의 어려움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심지어 지금 8월 금통이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영업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빚으로 연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이자 상환 부담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결국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 자영업자들은 어떡하지? 라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큰 걱정거리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1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832조. 작년 1분기 대비 18.8%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아까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낮은 금리를 줬고는 어쨌건 간에 빚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금리가 1% 오르면 이자 부담이 5조 2천억이 전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경제성장률 전망이 오락가락하지만 3% 후반까지는 갈 것 같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3년 8개월 이래 가장 높은 CPI 상승률이 2.3% 나타나고 있고 심하면 3%까지 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증가가 나오고 있죠. 또 무엇보다도 미국을 보면 테이플링이라고 해서 미국이 돈을 막 푸는 거, 자산을 줄이는. 그걸 줄이고 테이플링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금리가 조금 높지만 미국이 먼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자본이 굉장히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국은행이 금년 하반기에 한 번, 내년 상반기에 한 번 0.5%까지 올리겠다. 그럼 당장 이자 부담이 2조 7천억 정도, 2조 6천억 정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1%대 5조 2천억이었으니까. 당장 그런데 물론 이건 꼭 그렇게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적인 전망이 그렇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연세적으로 일어날 부작용들이 빈내에서 집 산 사람도 많고 집값이 하도 오르니까 이런저런 투자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무너지면 사실 미국의 과거에 2008년 위험한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고민이 굉장히 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 과연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출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는 조금 막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좀 경고의 시그널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정부도 자꾸만 확장적으로 지나치게 확장적인 재정 지출하고 재난지원금 뿌리고 이런 것들을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같이 한번 고려해야 된다. 그럼 지금 사실 돈 뿌릴 시기는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당국하고 경제정책당국하고 한국은행하고 잘 조율을 해서 제발 큰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리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그 시기의 문제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슬기롭게 잘할 수 있을까를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이 자영업자들의 상황만을 볼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계대출 문제, 급증하는 문제라든지 금융 불균형 이런 문제들을 아마 고민해서 지금 연내에는 그래도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주를 좀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자영업자들한테는 좀 힘든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7월 금통위에서 동결하면서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했는데 사실은 한 달 넘어서면서 되게 어렵겠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물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 대체로 한원법상 한국은행은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은 물가 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의 핵심은 사실은 미국과의 금리 객차거든요. 미국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자금 유출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객차, 물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가계대출의 상황들, 전체적으로 1,800조 정도 되는 가계대출 그중에서 자영업자들 800조 정도 되는 가계대출이고 금리가 1% 올리면 한 5.2조 정도, 5조 이상의 각 부담이 가기 때문에 자영업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고용과 관련된 부분을 보는데 우리는 한국은행이 고용을 보지는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영업들이 전체적으로 한 24%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 상황과 사실은 한국은행이 봐줘야 됩니다. 대단히 고용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고용의 저수지 특히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인력들을 전부 자영업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 상황이라든지 자영업 상황을 봤을 때는 금리 인상하면 직객단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다. 그래서 금통위가 심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금리를 인상하든 또는 동결로 가든지 하더라도 소프트 랜딩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원체 돈은 많이 풀려있고 물가는 오르고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따라오기 때문에 하드 랜딩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가더라도 제가 봐서는 금리 통해 정책은 덜컹덜컹 거리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거시경제 측면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의 타임테이블을 쭉 펼쳐보면 연내 금리 인상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라고 봤을 때 내년은 그러면 괜찮을 것이냐 봤을 때도 걱정은 남아 있어요.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최저임금 인건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시급 기준으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영계에서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이의제기가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어려움은 계속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3.1% 인상하였습니다. 그게 1978년부터 일본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는데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이게 최고예요? 3.1%가?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본에서 10엔 올렸습니다. 상징적으로 사실상 안 올린 거죠. 10엔이요? 10엔이요. 그래서 지금 일본 평균이 9,600엔. 우리나라는 9만 6천 원 정도 되죠. 우리보다 비슷하다는 조금 높은 수지고. 그런데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도입합니다. 동경은 1만 8백 원으로 좀 높고요. 좀 다르군요. 우리나라 돈으로 7천 원 정도 하는 데도 있는데요. 저는 좀 어렵지만 물론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이 됐지만 올해 통기를 했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작년에 1.5%밖에 안 올렸고 올해 경기 전망이 좋으니까 내년에 그걸 감안해서 내년 인상 불이니까 하지만 실제로 아직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만일에 우리 예상했던 만큼 경제가 4% 정도 성장이 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여유가 있을 걸 보는데 사실은 너무 지난 2018년, 2019년에 많이 올랐던, 초기에 많이 올랐던 그 여파가 아직도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게다가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자영업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2명 손님밖에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영업자의 사정을 감안해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논의했지만 지금 워낙 일자리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굳이 희망자들도 최저임금 상승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래를 위해서라면 지금은 조금 참을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좀 더 많았거든요. 물론 그 통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셨지만 그래서 저는 올해는 조금 동결, 내년, 그게 내년이죠. 동결하고 올해 상황을 봐서 내년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았을까 하는데 현장에서 들리는 목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는 여기 잘 보도도 안 됐던 건데 공휴일이 지금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다음 쉬는 월요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된 날들이 있죠. 그게 4월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그 소리에서 통과됐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현장에서는 그것도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임금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부 입장에서 작년에 1.5%밖에 안 올렸기 때문에 올해 5.1% 불가피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경제성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비슷합니다. 다 1, 2%대 성장입니다. 다 힘든 시기를 보고 있는 거네요. 거의 최저임금 인상률 2%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 3%로 내년에 3%로 사상 최대를 해냈는데 우리는 5%도 아주 적은 걸로 느껴지는데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었기 때문에 5% 인상도 상당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최저임금은 어려워요. 노동계의 입장도 있고 최저임금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입장에서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여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또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의 자영업자들 상황을 보면 너무 높다는 의견도 또 이해가 됩니다. 양측 의견이 참 이해가 돼요. 그렇습니다. 첨예하게 이게 얼들의 전쟁으로 이렇게 가버렸는데요. 지금 제일 어려운 계층이 자영업 소상공인도 어렵지만 여전히 거기에 근무하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비롯한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 이런 노동자들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여기 최저임금의 일정 부분의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은 2.9%, 1.5% 이렇게 해서 또 못 올린 이런 측면이 있어서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노동자들 또 불만이 많은 게 산입 범위라는 걸 만들어서 사실은 조금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에 대한 오히려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라든지 상여금을 갖다 최저임금으로 포함시켜버리면서 그쪽은 오히려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롯이 지금 사실은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이 책임을 둘러져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했는데 내년 1월부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영업들 원체 어려울 것이라 보고 고민인데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살치는 2018년, 19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만들어서 한 분당 15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7만 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없앤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 정부 평균보다 높을 경우에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옹색한 기재부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내년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대로 풀지 않으면 1월이 정말 저도 무섭거든요. 내년 1월 때 정말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분노 이런 것들을 정부가 감당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도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자영업 소상공예 하시는 분들 최진금과 관련해서의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좀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논쟁이 많은 주유수당과 관련된 부분 결국 해결 못하고 정부에서 끝냈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이 주유수당 문제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합의해서 현장에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국이 전부 다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건 사실 아니라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닌 게 케이자 양극화가 심해야 되면서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활고 때문에 복지급여를 받는 인구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정부가 지금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많은 재정을 풀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한테도 이게 과연 같던 것일까. 이런 긴급복지 지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타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저는 문제를 심플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저는 사회보장시스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장 한참 일할 나이에는 뭐겠습니까? 실입당했을 때 실업급여. 오늘 조금 기간도 늘어나고 했지만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좀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 노령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급여. 그런 것들은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 이런 걸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월급쟁이 생활하고 있고 돈은 벌고 있지만 너무 저임금에 시달린다. 그러면 그걸 최저임금으로 풀 것이 아니고 EITC로 먼저 풀었어야죠. 정부가 재정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너무 직업이 적은 사람들은 EITC로 풀고 물론 사업자들도. 근로장료금이 있다는 것. 근로장료금, EITC가 근로장료금입니다. 그리고 물론 사업자들도 최저임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측 가능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지불된 재난지원금을 보면 굉장히 적흥적이고 인기 영합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부가 여당하고 야당, 정부는 반대를 하고 여당하고 야당하고 적당히 타입해서 80% 됐다, 88% 됐다, 100% 됐다가. 거기서 문도 빼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심플하죠. 재난지원범 아닙니까? 그러면 재난을 당한 사람도 해야죠. 제가 볼 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말면 타격을 입은 사람은 분명히 전 국민의 20%가 안 될 겁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딨냐 하면 우선 많은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 그다음 순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어떤 사회 안전망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자격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놓고 이런 돌발 상황,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은 그 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화끈하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저는 선후가 바뀐 것 같아서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앞으로 지급될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은 정말 피해를 입은 사람 중심으로 지불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긴급 복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계급여라든지 주거의료,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건데 갑자기 어려워지신 분에 대해서 가구당 기준으로 해서 1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월 45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123만 원까지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입니다. 속달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까지 2006년부터 만들어진 제도인데 작년에 어떻게 4월에 바뀌었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지신 분들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매출이 25% 이하로 줄어들으신 자영업자, 그다음에 특고 노동자들, 보험 설계사라든지 다양한 건설기계 운전원이라든지 다양한 학습지 교사들,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이게 이만큼 늘었다는 겁니다. 배 이상으로. 그러니까요.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어려운 계층들이 확 늘었긴 대부분이고 지역 구분도 없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늘 정도로. 강남구도요? 강남, 서울의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많이 늘 정도로 이렇게 지역 구분 없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가 심하게 집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국민 재난 지원도 좋지만 사실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타겟팅해서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그것보다도 필요하다고 이 지표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 긴급하면 123만 원, 1위는 45만 원 지원하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신청자가 몰려들 정도로 어렵겠느냐. 그래서 재발 부탁인데 좀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행정부에서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얼마나 서민들이 어렵고 강서구 하국동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생기듯이 서민들이 어렵고 호프집 어렵고 주점이 어려운지를 좀 현장 가서 보시고 제발 거기에 맞는 정책 좀 제대로 빨리 빨리 내가지고 실효성 있는 그래서 좀 자영업 소상공인들 그리고 많이 어려운 분들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빨리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예측이 좀 가능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김연아 교수, 정영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